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도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이따가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전일 정말 패닉에 가까운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지선은 없었지만 그래도 낙폭이 과대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양대 지수, 코스피 지수가 지금 31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21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에서 발표했듯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 국채 가지고 있는 국채 매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금리 인상이라든가 세계 경기에 악영향을 끼쳤겠죠. 현재는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좀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불씨가 계속적으로 남아있고요. 이 부분이 또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아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불확실성은 완전하게 해소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분위기는 남아있다는 점에서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중요한 것이 또 미국의 어떤 지수들의 캔들 여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보면요.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우존슨 지수도 어저께 2%대에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보면 저점 지지선에 대한 부분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지를 해줬고요. 그 부분에서 오늘 브레이크 캔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그마한 양봉이나 양봉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미국 증시도 저점을 확인하지 않겠냐. 그래서 전일 말씀드렸던 오늘 어제와 오늘 미국 증시가 중요하다. 이 점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로 또 넘어오면요. 우리나라에서 종합주가지수 현재 보면 양봉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죠. 삼성전자가 3% 이상의 상승 그리고 하이닉스가 5% 이상의 상승을 코스피 시장에서는 해주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라젠이 오늘 10%대 이상의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낙폭이 과대할 때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지수 관련 대형주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포스코 필두로에서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의 일정 부분 월요일 상승에 멈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수를 지키는 그리고 대형주 삼성전자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반등을 한 만큼 계속적으로 가격적 지지를 받아야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나 월요일장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짧게 단기적인 매매에 조금 충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전일 이제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현대건설 바닷권을 형성하면서 오늘 이제 3%대의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낙폭이 과대하면 가격적인 메리트로서 수급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한 흐름인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가장 이제 우리가 좋은 흐름들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주가가 하락을 하다 상승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 번 눌림목을 주는 N자형 패턴 또는 쌍바닥의 패턴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대건설은 5%의 수익을 달성이 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라고 다시 한 번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5%가 달성되지 않은 CJ E&M이 있는데요. CJ E&M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의 코스닥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면 오늘 다행히 양봉 캔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죠. 물론 5일선 회복과 더불어서 이 양봉 캔들을 다시 돌파하는 어떤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간다 그러면 충분히 목표했던 5%의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선절과 이탈이 없는 부분이니까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셔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오나미 종목을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제가 신라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에 해당되는 신라젠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8만 8,500, 4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에 한 번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에 대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신라젠은 지금 2019년에 3상 완료 목표로 지금 폐사밖,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실험을 지금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요. 세계 20여 개국의 600여 명의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점이 있겠죠. 3상이 완료가 돼서 이 신라젠의 폐사백이 얼마만큼의 무용성 결과를 가지고 인체해가,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과정을 증명해낸다 그러면 또 하나의 신약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미국의 가산알파 교수라는 분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 최근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 폐사백의 간암 세포공격형 치료제이면서 이 폐사백은 향후에 보면은 후천적인,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면역을 할 수 있는, 간암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백신에도 효용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2019년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가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이 이 신라젠이 현재 영업 적자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신라젠도, 공매도에 좀 영향을 있었다라는 측면들이 있으면서 최저가가 4만 원대에서 한 두 달간 상승하면서 약한 100% 정도의 상승력을 좀 보여줬던 구간들이에요.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역시나 이제 한 번의 조정 과정은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었었고요. 때마침 뭐 어떤 결과, 이런 미국에서의 어떤 채권 금리 상승 이런 것과 더불어서 주가 조정이 마침 일어났던 부분이고 현재는 지금 양봉으로, 현재 강한 양봉으로 분출되고 있어갖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는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배열되어 있는 데서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바닥 저점, 7만 9천 원대의 저점을 확인한 후에 21선 이제 돌파 여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21선만 돌파를 잘 한다 그러면 다시 직전에 고점대 부근까지 어떤 상승 기대치는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코너가 5% 나면, 5% 수익이 나면 미련 없이 떠나라, 어나미 코너니까요. 우리가 편입했던 가격 대비 5%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을 하는 거로 하고요. 선절가도 역시 마찬가지 편입가 대비 5%를, 마이너스 5%를 잡도록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2차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들이지 않고 1차 목표가에 충실을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시의 불확실성 요인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접근을 한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의 저점이나 조정이 올 때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자는 그런 전략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의 오나미 종목 신라젠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